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로테이션 질문. 네.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피니쉬로 가는 이 동작에서 팔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동작. 네. 지금 이렇게 팔이 풀리는 동작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동작을 해야 된다. 질문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좌우로 흔들었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흔들리니까 헤드가 돌아가고 풀리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팔에 힘을 조금 더 뺄 수 있도록 내가 어깨랑 팔에 힘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윙을 할 때 느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든지 팔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우선 아이언이라고 하더라도 좌우로 흔들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하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팔이 조금 더 부드럽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로테이션을 잘못하는 경우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다운스윙에서부터 잘못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분들 치키닝이 되거나 뭔가 부자연스러운 팔로우스로를 보게 되면 다운스윙 할 때 양팔을 몸쪽으로 과하게 끌고 들어오면서 혹은 몸이 나가면서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요. 여기서 그냥 피니시까지 올라가는 이런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테이션은요. 사실은 돌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동작.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당연히 코킹을 유지하면서 내려와야겠죠.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허리 아래쪽으로 지나가면 풀려서 교차가 돼야 돼요. 그런데 허리 아래쪽이 지났는데도 계속 끌고 당겨오는 이런 골퍼분들은 사실 로테이션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손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팔을 좌우로 뺏고 흔들었는데도 뭔가 부자연스럽다 하는 분들은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너무 잡아당기고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주세요. 백스윙 올라가서 내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오른다리 쪽으로 그냥 툭툭 떨어뜨려주세요. 이렇게요. 툭툭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땅이 날 것 같죠? 하지만 절대 뒷땅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은 밑으로 오른다리 쪽으로 떨어뜨렸지만 우리 몸은 회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팔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회전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는 것처럼 뒷땅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왜 끌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루테이션이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이 오른쪽에 아크를 크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뭔가 오른쪽에서 휘둘러준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스윙을 하는 게 루테이션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알려준 이 이론들이 드라이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오히려 드라이버에서는 더 적용이 돼야겠죠. 드라이버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쳐야 되고 과하게 얘기를 하면 오른쪽에 체중을 조금 남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잡아당긴다? 그러면 너무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서 스카이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박진희 프로와 함께 질문 해결해보고 있는데 이 질문은 무려 세 분이나 벌써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라님, 김세희님, 양용덕님 모두 오버스윙 교정법이 궁금하다고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지 물어봐주셨어요. 네. 오버스윙. 오버스윙 정말 고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 오버스윙해서 백스윙 크기 줄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백스윙 크기 딱 줄여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반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버스윙이 왜 안 고쳐지죠? 라고 사실 제가 레슨을 하면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오버스윙은요. 정말 내가 유연성이 좋아서 내가 몸이 정말 많이 돌아가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오버스윙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설령 정말 유연성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몸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꼬임이 많은 거고 몸이 잘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몸이 정말 올바른 자세로 잘 돌아가서 오버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팔로만 위로 번쩍 이렇게 드니까 오버스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척추각을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돌려볼게요. 네. 와, 저도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팔을 뻗어볼게요. 여기까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네, 이 정도만 들어도. 자, 그런데 이렇게 척추각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몸이 펴지면서 팔로만 위로 번쩍 드니까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버스윙이 되는 분들은요. 첫 번째, 백스윙 때 상체를 들지 않고 상체를 오히려 낮춰준 상태에서 돌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히려 상체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계속 땅을 본다는 느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손이 내 몸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내 몸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과감하게 상체를 그냥 내려가면서 돌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절대 사실 내려가면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처방을 하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왼손이 그립에서 떨어져서 오버스윙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립이 이렇게 너무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클럽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 세 손가락도 조금 더 그립을 내가 단단하게 잡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체크를 해주신다면 오버스윙을 좀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서 답을 해줬네요. 좋습니다.